소망교회에서 은퇴한 김지철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목회를 돌아보는 소회의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김 목사는 그래서 16년 동안의 목회 여정이 끝났다며 무엇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소망교회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 좋은 후배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지철 목사는 작년 12월 30일 주일 예배를 끝으로 16년 동안의 소망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.